다운 곤낭깔 미우닛은 이제 미우닛이네요 너의 Guys! 아야야야 폐가 돌아간다 짱짱짱짱 그렇지 아유 좋아 포르 화이팅 여기서 정규 체이스 오지샷 아아아 지겐 아우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뭘 몰라가지고 자 매그니토 공격을 그렇지 저것도 공격하면 내가 주워가지고 냠냠하면서 맛있게 쓰면 되겠지 하나 던지고 두개 던지시고 자 세개 던지시고 됐어 자 이거 내가 조립 조립 노조립 아직 조립을 못하네 한 번 더 하실란갑니다 자 또 한 번 둘 둘 자 조립해 아니 이번에도 토르형 토르 토르 성이잖아 자 토르 백만볼트 콩콩콩 그래서, 우리 스파이디가 으라차! 버림받음 자, 실버 서퍼인데 제 발로 판타스키폼한테 걸어왔네? 아니, 제 발로 판타스키폼한테 걸어왔네? 아니, 제 발로 판타스키폼한테 걸어왔네. 시일드에서. 디렉터 퓨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이전트 콜슨은 맥니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있겠습니다. 마더? 랩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뭐? 어디야? 정신이 나갔구만. 랩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치즈요? 자 이번엔 또 판타스틱4로 플레이를 하네요. 판타스틱4. 헬리카리어에요. 자 근처야. 저렇게 하면. 난이? 쓸데없이 웅장해. 헬리케어 캐리어로 오라 이거지? 어 좋아. 자 밑으로 내려가서. 난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네. 난 이 상황을 드릴게요. 헬리카리어에요. 헬리카리어에요. 아주 멋있네요. 미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중간 컨솔에 선택할 수 있을까요? 좋아. 이번 미션은 뭐니? 아 제시카가 막 예뻤는데 진짜. 어 간만에. 다시 한번 봐야겠다. 바타스틱4도. 어 스텔린 아저씨 또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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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정신이 없어졌어. 자 로키랑 다카 둥. 어 스텔린 아저씨 또 여깄네. 아저씨 또 여깄네. 어 스텔린 아저씨 또 여깄네. 아저씨 또 여깄네. 이 도로이. 로키와 이 친구는 엄청난 메가무. 너는 보컬과 정신이 없는 위험이 있는지. 내가 이 도로레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이 도로레이를 제거하려고 민간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도로레이를 제거해야 할 수 있는지. 제 도로레이를 제거하며, 이 도로레이를 제거하려는 것 같아요. 원래 얘가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동료였는데 같이 방성능 받고 쟤가 악당이 된거죠 다섯명중에 오케이 얘들까지 삐뚤어져가지고 저렇게 된거에요 닥터누이 영화에서 판다스키포1 빌런이 닥터누이였어요 투가 실버섭하고 제 기억이 나지마 근데 판다스키포1 영화가 그렇게 마냥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구요 스파셀 스파일이랑 케바까지 스파이디스 스파이디스 가까이 이거 됐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 야잇 미쳐가지고 뭐 지고 왔다가 지 맘에 드는 여자라도 봤나보시고 그렇지 넘어와서 부수고 안 붙어지네 그리고 여기서 이거 만들어서 빠생 좀 어렵잖아요 자 이걸 스톰이 충전해주면 되겠다 아 비쳐 아 비쳐 그렇지 내려와 스매쉬 자 이거 들어 뽑아버려 아이아이츠갱 자 스파이디가 아니라 캡틴이 빠생 하고 자 웹슈팅 자 이거 땡겨가지고 만들어서 자 캡틴의 방패가 활약할 차례야 이거겠지 뭐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비켜 비켜 자 스매싱 자 스매싱 자 그리고 스톰이 자 그리고 스톰이 자 또 한번 스톰이 자 이거 셀리 부서주고 스톰이 자 스파이디 그런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이렇게 당하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걸로 싸고 그쵸 스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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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스톰이 스탵 наприме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게 마라 캐릭터가 누가 제일 세여갖고 싸우는거야 어? 루피가 세여 손오공이 세여 몰라 작가한테 작가도 모르겠지 당연히 개소리야 그냥 같은 세계관도 아닌데 그거 우리나라가 16강 갈까요 못갈까요랑 똑같은거야 아무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고고 지버린 스파이디가 필요하겠는데 야 스파이디 어디갔냐 왜 안와 이것들 안되겠어 이것들 안되겠어 자 여기서 어휴 잠깐 벤이 필요하네 고고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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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시리즈중에 배트맨 있잖아요 레고 배트맨 자 이쪽을 열고 자 이제 반대편도 하면 되겠지 똑같이 비슷하게 고고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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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고봇 고고봇 아 근데 얘들 우주에서 숨 쉴 수 있어? 딴 몰라도 캡틴 아메리카는 안되잖아 산소통도 없는데 무슨 얘들 손오공이야 드래곤볼이야 아 그래 얘들 레고지 그래 우주에서 숨 쉴 수 있겠다 캡틴 아메리카 이전에 레고니까 다음 시간에 신의 그룹을 가져올게 베네드 라임 여기서는 씽이라 긁고 히어로우명은 자 이제 이녀석들 20마리를 처리를 해야된다 이건데 어렵지 않아요 무지로 데리고 시원하게 부서줍니다 좋아 영마 영영영 저 여기까지 플레이한건 레고시디중에 이게 처음이에요 그나마 마블이라서 하는거죠 이게 또 누구니 근데 닥터둥이 많은 짜라신가 찌신가 찌진인가 찌그린인가 어 어떻게 잡아야되지 이걸 그래 이거 그로기상태 됐을때 그냥 때리면 되네 자아 아우 키겠어 자 한번 더 다시 라이노는 아닐거에요 왜요? 얘는 그냥 로봇인거 같은데 스파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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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디로 저 얼굴 땡겨야겠다 스파이디 어디갔냐 스파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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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얼렁얼렁 만들어봐 뿅 아니 시들이 알아서 죽다니 이거 저 위에 걸 부숴야 되는구나 그래 거의 다 됐어 하나 부수고 두개 부수고 자 위쪽에 세게 그렇지 아 잠깐만 아 왜이러냐 나 싱을 선택할라기 때문에 왜이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넌 좀 맞아야돼 맞아야돼 가지가지 한다 자 이번엔 또 뭐할라고 오 어 이번에 또 한마리 더 아 이거 허접이라 안돼 얜 허접이라서 손쉽간에 스톱 하고 아유 스파이디야 그래 그대로 땡겨서 까고 오 으흠 좋아 얼마든지 자 캡틴 만들어 만들어 하나 둘 셋 네네 네네 형 얘가 때려 아 아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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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모았는데 아유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바꿔주니까 힘드네 여기 묻혀가지고 자 여기가 그렇지 이때 아 왜이래 그렇지 이거 이렇게 만들란 말이야 자 스파이 디 가서 거기다 잡았어 뿅 어 우리 미쳐가지고 허접이잖아 콜 파운딩 잉 죽잉 끝 로키 주인아 주인아 태국 제 weapon! Doom's plan? weapon? lightning you have, imagination you don't... nice hat! Galactus, oh, oh, huh? mine, brother. I'm hungry. Finally, life engine's will be realized on your pathetic planet. Galactus's power of galactus. He will have the earth for breakfast, and asgard for lunch. Wow, he's gonna be pretty full. That's quite a lot of protein. Even for a big guy. This? All this, brother. All a sad plan for revenge on earth? On asgard? Yes, brother. I sat in my prison cell, my revenge, thinking, planning, and I'm so happy. I'm so happy. And you never saw it coming. Now, my genius! I got a look. Oh, I got a look. I got a look. I got a look. I got a look. Hey, how do you do that? I'm so happy. I can't believe all of this. I got a look. 불가능한데 갤럭투스란 애가 있어요 따로 음..어떻게 막을까라 이래서 쿠션 자,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혹시 악당들한테도 도움을 구해본다 이거구만 어차피 지구가 사라지면 그냥 다 끔살이니까 안녕 닥, 닥, 퓨리 닥, 닥, 퓨리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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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리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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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리 뭐야 이거 어떻게 연락하고 있어 둘이서 뭐 이런 그지같은 경우지 정상자 마그네도, 닥, 닥, 퓨리 닥 저한테 위험한 상관은 그리고 위험한 상관은 그저 위험한 상관은 다 위험한 상관은 그래 매그니토랑 두둠하고 손을 잡자 이거 같은데 갤럭투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건 항상 굳이 떨어져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 할때마다 이거 그거 같잖아 인간대 자연에서 헬리콥터에서 떨어질 때 그거 아무 의미 없는거 넌 까라면 까야지 글쎄요 저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얘네들 야 둘다 날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기분이 겁나 묘하다 그러믄이다 그렇지 않아? 그치 않아? 그치 않아? 그치 않아? 그치 않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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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